오리온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지? 맞추면 천국으로 보내줄게 네? 정말요? 응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음... 누나, 누나 때린거? 또? 또... 엄마 말 안 듣고 규문숙 잘했는데 게임한거? 그게 다야? 음... 사실은 심부름 갔다오면서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사먹은지 여기있어요 좋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오늘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천국으로 보내준다 어? 정말요? 대신 다음번에 또 잘못해서 오면 지옥 급식도가고 지옥 랜덤박스 놀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럴일 없을겁니다 다시 나네! 좋아 천국으로 걸어 어? 야! 어... 여기가 천국인가? 어? 레오나 안녕 어? 설아누나가 있다니 여긴 천국이 틀림없어 레오나 오늘은 둘 다 천국에 왔네 그러니까 케케케! 너무 좋다 설아누나 오늘은 허기허기 스페셜인가 봐 진짜 허기허기 스페셜 좋아 완전 많아 나 허기허기 완전 좋아하는데 맞아 요즘 유행이잖아 거래해보자 좋지요 허기와기 빨랑이 거래 첫번째 거래는 저는 이거요 허기와기 이거요 아 우와 그럼 나는 키시미시 보자 어? 정말 키시미시 보자 내게? 응 나 파란색 허기허기 인형 갖고 싶었어 오 오 좋지요 좋아 그럼 승인 좋아 승인 캬캬캬캬 나도 승인 좋다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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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설아 누나가 쓴 보자 네 누나 잘 봐 와우와우와우 허기허기 좋아 와우와우와우 허기허기 좋지요 좋아 재미라 캐캐캐 하하하 진짜 웃겨 천국말랑이 거래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 다음 제가 거래할 물건은 이거야 미시미시 불빛나는 팝잇 키링 불빛도 나고 느낌 좋다 오오 불빛도 나 불빛 신기하지 누나 누나 내가 누나 닮은 거 보여줄게 날 닮은 거? 뭔데? 이거 동전 가방 키링 누나같이 너무 예쁘지? 택 그리고 뒤에는 팝잇이다 캐캐캐캐 하하하 너무 귀엽다 귀엽지 그럼 승인? 응 그래 승인 오 나이스 승인 승인 오 진짜 불빛 봐봐 우와 팝잇 오 불빛나고 뒷부분 잘 돼 오 어 이 안에 또 키링이 들어있네 오 진짜네 누나 예뻐서 그게 들어갔나보다 캐캐캐 아하 여기가 천국이라서 그런게 아닐까 예뻐서 아하 예쁘다 키링이 두개나 생겼어 너무 좋아 누나가 좋으니까 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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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악 악 안녕 나는 허기허기 나는 숨바꼭질의 귀재지 하하하 하하하 뭐야 그럼 나도 안녕 나는 캐시미시야 너 천국말랑이 거래 왔다며 어 어 나 지옥 갈뻔 했다가 천국으로 왔어 다행이지 캐캐캐 아 캐캐캐는 내껀데 원래 캐캐캐 안하는데 캐캐캐 하하하 웃기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에서만 말랑이 거래하기 대 성공 아 마시다 캐캐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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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응? 옷에 난리를 다쳐놨어 이거 나 아닌데 뭐가 너가 아냐 이거 탁 태권도 뭐 너구만 응? 그리고 엄마가 사탕 먹지 말랬지 이 썩는다고 응? 에잇 짜증 너 안되겠다 응? 내일 치과 가야겠다 응? 의사선생님 맞나? 아니야 그건 나아줘 응? 누구야 이거 어머 여보세요 네 네네 어 한 5분이면 가요 거기 헉헉헉헉 헉헉헉헉 네 알겠습니다 헉헉헉 어디가? 요 앞에 규문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아주 그냥 아아 아직 너 엄마가 갔다 올 동안 다 해놔 알겠어? 야 아우 지겨 엄마 잔소리 맨날 해 그래도 난 게임 한 판만 하고 해야지 캐캐캐 아 틀자마자 광고 엄마를 구매하세요? 또 이번에도 엄마를? 이번엔 잔소리 안하는 엄마였으면 좋겠다 친구 같은 엄마? 좋았어 당장 구매하기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헉헉 잔소리 안하는 친구 같은 엄마 좋지요 캐캐캐 어 엄마가 벌써 배달 왔나보다 아 누구세요? 엄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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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4천 계단? 나의 10배다 리오나 엄마랑 같이 스노우 찍을까? 어 스노우 네네네 좋지요 이게 요즘 유행이라더만 너도 찍어봐 네 웃기다 리오나 요즘 유행하는 틱톡 찍을래? 틱톡이요? 네네 자 엄마가 유행하는 춤 출테니까 너가 찍어봐 눈에 보자 보자 워치 월라월라 워치 월라월라 워치 월라월라 워치 월라월라 아 엄마 조금 창피하다 캐캐캐 오호호 잘 나왔네 오호 아 조금 배고프다 엄마는 배고픈데 밥 먹기 싫어 아이스크림 먹자 오호호호 아이스크림 좋지요 아이스크림 맛있어? 오호호호 응? 헤헤헤헤 좋다 캐캐캐 아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밥을 할게 오호호호 오늘은 죽을 먹을 거야 오호호호 죽을 끓일 건데 여기다가 팝핑캔들을 넣고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파란색 색소를 넣고 오호호호 와 재밌다 오호호 이거 봐 신기하지? 팝팝 튀는 소리도 나 파란색 죽이야 오호호호 이게 뭐야 자 엄마가 열심히 만든 거니까 먹어봐 너무해 어 마리오나 너 실망이야 그렇게 싫어하면 어떡하니? 아 제발 그만 실제 엄마가 좋아 당장 환불 환불 제발 환불됐다 환불 완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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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네 빅빅 빅빅 빅키 왔니? 어? 엄마 진짜 엄마 진짜 엄마지 그럼 가짜 엄마일까봐 아휴 너 부면 숙제 했어 안 했어? 어휴 지금 하려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뭐? 이제 안 나 그래? 응? 그래 엄마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친구 같은 엄마도 좋지만 난 제육볶음 잘해주는 우리 엄마가 훨씬 좋아 어? 제육볶음 해줘? 저녁 먹기까지 너 규몽 숙제 다 해놔 알겠어? 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엄마 환불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proced 조기 여행 점심 외봐 이제 허락 Pix